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음에도 부부 두 사람이 마주보기만 하면 아주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대고 큰소리가 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산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에게만은 책임감을 다하는 부모가 되고 싶긴 하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이라면 부부관계를 망가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을 정서적으로 파탄시켜놓고 아이들 때문이라며 헤어지지 않는 부모들은 비겁한 핑계를 대는 것이고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큰소리와 욕설, 비명, 무언가를 던져 깨지는 소리, 울음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해놓고서는 무슨 아이들을 위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불화가 끊이지 않고 이젠 도저히 관계를 되돌릴 수 없고 그럴 의지조차 없다면 서로 헤어지는 게 당사자들에게도 좋고 아이들 정서에도 훨씬 좋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변명 늘어놓지 말고 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이와는 정반대로 이혼을 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혼이 자신의 불행을 모두 해결해 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혼만 하면 난 행복해질 수 있어 뭐 이런 거겠죠. 이혼이 이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도 환상만 갖고 결혼하더니 이혼할 때도 또 막연한 생각만으로 결행을 합니다. 늘 이런 식이니까 불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결혼해도 불행, 이혼해도 불행. 당장이라도 하루빨리 이혼만 하면 괴로움에 벗어나 평온하고 편안한 삶이 시작될 것 같지만 세상에 완벽한 이혼이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공허한 꿈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남녀 90%가 이혼을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하더라도 후회를 또 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불행하다면 헤어져야 하겠지만 헤어짐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야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인 이나목 소장은 이혼남녀의 90%가 이혼을 후회하며 대부분 재혼을 하더라도 초혼과 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혼 부부의 82.5%가 이혼에 관한 정보나 전문가의 도움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덜컥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을 후회한다는 이 말씀이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게 낫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서도 이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진행하기보다는 그냥 홧김에 감정적으로 앞뒤 재보지 않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배우자로부터 벗어났지만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서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대화부재, 애정결핌 등 아주 추상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차마도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부부가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도저히 화합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크,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젠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충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다. 이혼이 정말이지 최선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혼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혼에 따른 상처와 손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해야겠다 싶으시다면 미리 이혼 진행 과정 중이나 이혼 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20개의 점검 항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볼 테니 들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이혼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혼 후에 살아갈 하루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세 번째,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어떤 직종인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네 번째,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생활이 더 힘들고 곤궁해져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다섯 번째,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 여섯 번째, 협의 이혼을 할지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할지 판단이 섰다. 일곱 번째,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원만히 협의가 가능하다. 여덟 번째,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생각했다. 누가 아이를 키워야 더 아이에게 좋을지도 다 생각했다. 아홉 번째, 본인이 양육권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질 확률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열 번째,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줄 수 있는 양육비는 얼마인지 알고 있다. 열한 번째, 친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생각해놨다. 열두 번째, 이혼 후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계산했다. 그리고 일을 마련할 방법도 다 마련해 두었다. 열세 번째,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승소할 확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봤다. 열 네 번째,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대의 유책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 열 다섯 번째, 입증할 자료가 실제 재판에서 효력이 있는 자료인지 정확히 확인했다. 열 여섯 번째,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액수범위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열 일곱 번째,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을 막아 공동재산을 보존할 방안을 알고 있다. 열 여덟 번째,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낼 거처가 있다. 열 아홉 번째,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고 일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 스무 번째, 이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임을 확신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스무 개 점검사항을 쭉 들어보시면서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셨습니까? 예라고 답하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하는 이혼을 하실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요라고 하는 답변이 많다면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준비가 아직 안 되셨다 보면 됩니다. 결혼 생활이 오죽하면 이혼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숨이 막혀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물건 반품하듯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혼은 지금 상태를 못 견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 그때야 비로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갑작스런 이혼은 더 큰 불행이 이혼 후에 닥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혼을 조금 유해한다고 해서 인생이 당장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차근차근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디 부부관계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후에 그리고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어istä, 이를 제어하는 금지 제어하는 사람은